보안법 이거 상례하면 안 되지. 네,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안을 수 있는 거예요? 좀 더 걱정이 돼서 왔죠. 오늘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. 오늘 안 할 것 같네. 지금 이거는 이거 상례하면 우리 국회, 전기국회 다 파행되는 거예요? 네. 그리 저쪽으로 가실 수 있고요. 왜 안 올라가요? 저번에 한 명 찍은 거예요? 난 올... 네, 끊지 마세요. 아, 여기 우리 템이 iets 10kg이에요. 아 evet, 상례. 예. 야. 야, 야. 그래요. 네. 예, 예. 크로 Key USborne. 아니. 뭘? 왜? 뭘 찍으셨다 그래. 시간은 빨리 씻지. 아니, 그런데 나는 parallel 압op씨. 우리 사장님은 1인으로 가지만, 말아야 되겠다. 오늘 가시는 거예요? 네, 갈려고 그래. 격려 좀 해주고.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실까요? 그럼 한참. 격려 좀 해주고. 위원장님 뭐라고? 위원장님 아주 고생 많죠. 고생 많고. 이게 이제 싸움, 이제 싸움 여섯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위원장님 뭐라고 그러세요? 위원장님 힘 좀 실어주고. 우리가 다 퇴근 안 하고 있을 테니까. 전체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도 고생합니다. 고생합니다. 안녕하세요.